한국 골프 차세대 강자를 가늠할 수 있는 영동대 총장배 청주 MBC 골프 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첫날 치열한 경합 끝에 119명의 본선 진출자가 결정됐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 대회장들의 시타와 함께 시작된 대회. 안개도 본선 티켓을 향한 어린 선수들의 집념을 꺾지 못했습니다. 프로 선수와 맞먹는 비거리를 자랑하는 시원한 드라이버와 정교한 아이언, 집중력 있는 마무리 퍼팅까지 한결 성숙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시합들이 지방에서 많이 열어주니까 특히 상급자보다도 많이 좋아지는 선수들이 나와서 기량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참가 선수 가운데 11명이 언더파를 몰아치는 치열한 선두 다툼 끝에 119명이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예선에서는 이글을 두 개 잡아서 투 언더를 쳤는데 본선에 가서는 우승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국제대회의 시카홀에 미테이선도 있는데 거기서 중고연맹 성적을 잘 내서 출전 자격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 총장배 청주 MBC 주니어 골프 대회는 신지혜, 서희경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쳐간 대회로 국내 골프 선수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선수들은 앞으로 이틀간 한국 주니어 골프의 최강자 자리를 놓고 마지막 자존심 대결을 펼칩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